자, 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입니다. 2022학년도 N수 물리학 학습법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지금이 1월 26일이거든요. 1월 26일, 이제 아직은 뭐 입시가 딱 끝나진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수를 선택을 해서 이제 뭐 결정해서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예, 이미 수능 끝나자마자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1월 말, 2월, 예. 그리고 뭐 제수종합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과학탐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월 정도에 제수반들이 개강이 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뭐 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예, 제가 제수생들과 함께한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요. 한 10여 년가량 되는데 제가 2008년 뭐 이 정도부터 제수생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예, 메가스터디 제수학원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했어. 지금은 뭐 살았지만 남양주 메가스터디나 뭐 노량진 메가스터디 노량진 메가스터디는 있어요. 남양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촌. 그리고 뭐 다른 사이트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다 알겠지만 예, 저기 그 S사, S사에서 수업을 또 한 제가 6년가량 하면서 그쪽에 있는 제수학원들에서도 상당히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치대반 수업도 진행을 하고 2016년까지 내가 제수학원을 진행을 한 것 같아. 2000년대 말부터 2016년에 지금 그 서초메가기숙학원 있죠. 서초메가기숙학원 그게 이제 한 그 당시에 16년 개원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개원을 했죠. 개원을 했는데 남양주 메가가 없어지면서 이제 개원을 했을 때 제가 개원 멤버로 한 2년가량 수업을 했고 2016년에 그 마지막으로 강의평가 5점 만점에 5점을 달성하며 제가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랑스럽습니다. 강의평가 5점 만점에 5점 맞는 거는 너희들은 뭐 제수학원에서 수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수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그러면서 볼 때마다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공부를 하고 막 새벽 1시까지 자습하고 막 아침부터 거기에 또 막 지방에 있는 데들 있잖아요. 경기도권에 이렇게 기숙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막 주변에 축사들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가면 아침에 이제 맑은 공기를 쫙 마실 때 이제 응가 냄새로 시작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좀 힘들죠. 엔수라는 건 그런 거야. 자, 엔수. 저는 그렇게 이제 학생들과 많이 호흡을 하고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고 별보면서 출근해가지고 별보면서 퇴근하고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아침에 8시부터 수업 시작해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 4시간. 물리를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별보면서 출근해서 별보면서 퇴근. 애들이 한번 탁구 치고 막 점심 먹고 하여튼 뭐 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수생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과탐생들이 이렇게 재수학원을 많이 하진 않으니까 과탐생들보다는 많이 알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잖아. 너희들한테 가끔 물어보거든 애들한테 공부하고 있는 애들한테 너 수능 전에 힘든 게 좋니? 수능 후에 힘든 게 낫냐? 그러면 고3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능 전에 힘든 게 낫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수생들은 그걸 직접 느꼈잖아요. 수능 전에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죠. 수능 후에 힘든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렇죠? 개인 책상에 앉아서 갑자기 눈물 떨어지고 이런 경험들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그 이 엔수를 딱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대단히 비참할 거야. 그렇죠? 비참하고 패배감도 상당히 크고 힘들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고민스럽고 눈물 나고 자, 그러나 시련은 있어도 포기는 없는 거야. 알겠죠? 엔수 같은 경우는 제 수 같은 거 사실 하고 나면 인생에 도움되는 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패배감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 시원하게 욕 한 번 하고 다시 한 번 가는 거예요. 그게 엔수야. again 아닙니까? again의 n. 그래서 엔수잖아요. 좀 힘내고 한 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자, 엔수행, 탐구선택. 야, 학습법 얘기하기 전에 탐구 선택을 애들이 야, 엔수할 때 탐구선택을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고민을 하죠. 예, 작년에 내가 이것 때문에 완전 진짜 망했잖아요. 내가 어떤 과목 선택해갖고 망했잖아요. 정 떨어졌어. 야, 정 떨어진 게 중요하냐? 정 떨어져서 다른 과목으로 바꾸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게 합리적이냐? 잠깐 생각해봐. 너는 감정적으로 되어 있는, 감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내가 뭐 화학 때문에 작년에 망쳤어. 나 화학 안 해. 그 학습량을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화학을 했는데, 화학을 딱 지칭해서 죄송한데? 뭐 화학이든 생명이든 물리든 지구과학이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했는데 아, 이게 내가 이게 막 실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틀린 거야. 근데 다시 재수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거 정 떨어졌으니까 다른 과목 해?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되냐, 그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과목 선택의 최우선은 학습량이에요. 지금까지 학습량이 누가 제일 많은가? 학습량 많은 게 항상 유리한 거야. 근데 너희들은 막, 물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표점이, 작년에 좀 쉬웠잖아. 그래서 만점 표점이 낮다고 해서. 만점 표점이 낮다고 해서 안 하냐? 왜 그러는 거야? 좀 잘 생각을 해봐. 이건 좀 쓴소리처럼 내가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던 거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뭐 정 내가 진짜 못하겠다. 뭐 그런 내가 뭐 할 말은 없어. 진짜 못하겠다. 아니 그냥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야. 이게 뭐 공부한 학습량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바꿔. 근데 학습량이 있는데 무언가 좀 삐끗했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작년에 뭐 난이도 줄이 좀 안 됐다거나 그래서 못 본 거면 과목 바꾸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가장 유리한 거야. 그 고민하는 시간. 그 고민하는 시간이 지금 며칠이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미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고민할 사람도 있겠죠. 그 시간에 빨리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그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닥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자,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학습 시간을 느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니까 빨리 선택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순위를 좀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하는 게 아니야. 혹시 그래도 과탐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학습량이 꾸준히 제대로 된 학습량이 그냥 공부한 기간 말고 내가 1년 공부했어. 이게 아니라 1년 중에 가만히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순공 시간이 많은 게 무엇인가. 순수하게 어떤 과목을 많이 공부를 했는가. 그 순공 시간이 많은 걸 최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다시 선택을 하고 싶다면. 학습량을 최우선으로 두고 효율성. 효율성은 뭐냐면 학습을 좀 잘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있어. 그건 유리한 거야, 자기한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에게 맞는 과목이거든요. 대신 올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공부를 좀 안 했는데 잘 나오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학습량은 당연히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기준은 학습량. 두 번째는 효율성. 네, 공부를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내는 거. 그게 두 번째야. 첫 번째가 아닙니다. 알겠죠? 세 번째는 선호도. 이 두 개로 선택이 잘 안 돼. 그럼 당연히 선호도로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학습할 여건이 되는 것. 내 주변 학원에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과탐 과목을 강의를 해. 그걸 들을 수가 있어. 그럼 그런 걸 선택하는 거야. 믿을 만한 분이야. 하다가 그만두시지는 않을 것 같아. 1년 내내 열심히 하실 것 같아.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물화생지 중에 내가 화학을 좋아하는데 화학을 요즘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화학을 좀 해야 되나? 물리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되나? 아니, 이 두 개에서 이미 선택이 안 되면 그냥 좋아하는 거 해.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 어떤 과목을 한다고 불리해요. 이번에 되게 어려웠던 게 다음에는 계속 어렵습니까? 이번에 쉬웠던 게 다음에도 무조건 쉽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평가원 교수님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빠른 결정을 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거 먼저 말씀드렸고요. N수생의 물리학습법 나는 N수는 again의 N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는 N수라는 건 1수냐, 2수냐, 3수냐, 4수냐 이런 것 때문에 N수라고 하는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네,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재수를 딱 했을 때 작년에 좀 잘 나온 과목들이 있으면 그걸 작년 수능의 그 시점부터 연장해서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죠? 작년에 내가 물리를 봤는데 2등급 상위권이야. 1등급, 아, 좀 아쉽게 1등급 못 받았어. 근데 나는 공부한 거는 내 실력은 1등급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뭐 한 문제 때문에 실수해서 뭐 하나 더 틀려가지고 등급이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1등급 잘한 거죠. 2등급도 사실 잘한 거예요. 공부 잘해봤을 수 있어. 그래서 작년에 개념학습 상반기에 하고 킬러 공부도 하고 실전문제 풀기도 하고 실전문제 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전모의고사도 되게 많이 풀어가지고 수능을 딱 봤는데 재수를 하게 된 거야. 안타깝죠. 그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그 실전모의고사 마무리된 게 수능이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모의고사들을 쭉 그냥 연장해버리면 1년 동안 모의고사만 쭉 풀면서 가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하면서 아,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앤수는 어게인이었어. 시작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비고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재수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그중에 서울대 애들만 얘기해주면 서울대 애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 아는 것도 되게 잘 들어. 1년 동안 내가 재수반에 수업했을 때 딱 들어가잖아? 서울대 가는 애들 인제는 알잖아. 나중에 걔가 어떻게 됐는지 걔들을 거꾸로 기초에 보면 와, 학기 초에 걔가 작년에 물원을 만점 받았는데 개념부터 딱 듣는데 개념부터 집중하고 필기도 많이 안 하고 수업 자체에서 집중하면서 눈빛만 살아있어. 눈빛만. 눈빛 살아있는데 그게 꺼지지 않더라. 이건 되게 쉬운 건데 제가 저렇게 잘 듣고 있네. 그런 애들은 나중에 서울대 가더라.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올해 10개월 11개월 후에 보는 수능을 2년 전에 공부한 개념을 갖고 시험을 보려고 합니까?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야. 그렇죠? 2년 전 개념. 모의고사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이 모두 매번 나오냐? 안 나오잖아. 그걸로 안 된다 하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킬러 문제 다 맞추고 앞에 1페이지 틀렸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페이지 하나 틀리나 2페이지 4페이지 하나 틀리나 똑같은 거야. 똑같이 점수 날아가는 거야. 4페이지에 다 3점짜리만 있냐? 아니잖아요. 2점짜리 있잖아요. 1페이지에도 3점짜리 있는데 그죠? 뒤에서 킬러 2점짜리 날라 맞고 앞에서 3점짜리 기본 문제 틀리면 그게 돼? 말이 안 되지. 항상 N수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부터 모의고사에서 니네가 어떻게 수능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전에 이미 난관에 부딪혀. 6평 딱 보는 순간 뭐지? 나 왜 앞에서 막 틀리지? 6평 본 다음에 개념 공부하고 있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안 맞잖아. 그치? 맞지도 않고 비효율적이고 시간만 괜히 더 들어가요. 응? 그리고 앞에 했던 모의고사들 다시 개념 공부하는 다시 또 앞 뒤에서 다시 푼단 말이야. 하반기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효율 싸움 하는 거라며 우리는. 그쵸?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개념을 다시 고르게 정리하는 게 N수의 기본이야. Again 1번 개념을 다시 공부한다. 뭐 빠르게 공부하든 뭐 꼼꼼하게 일반적인 개념을 공부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 어느 게 맞는가. 응? 개념을 다르게 다시 고르게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기출문제. 기출문제 다시 풀어. 감각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감각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감수능의 언어를 다시 내 몸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수능 끝나고도 생각보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꽤 오래 쉰 거야. 그쵸? 그 감각은 많이 떨어져 있어. 개념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들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쭉쭉쭉쭉쭉 풀어서 감각을 좀 올리고 킬러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고난도 문제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도 상반기 때 풀어야 돼. 상반기 때 풀어보고 안 되는 것들을 잘 취합을 해. 취합을 해서 6평 이후에 다시 풀 수 있게 준비해. 알았죠? 6평 이후에 내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재수생들한테 기본적인 기출문제 다시 풀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기출문제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상반기 때 계속 기출 잡고 있고 하반기 때 계속 기출 잡고 있으면 너 망했다 그래. 망했다고. 상반기 때 기출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하반기 때는 필요한 것만 딱딱 하는 거지 거기서 왜 총정리 한답시고 자꾸 9평 끝난 다음에 기출문제 집 새로 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요. 1등급 맞으래가 3등급 맞는 거야. 상반기 때는 수능의 언어를 채득하지만 하반기 때는 올해 수능을 예측하는 거야. 올해 수능에 나올 것들을 새로운 자료의 논리가 과거의 기출의 논리가 적용돼서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까지 계속 기출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 왜 그걸 총정리를 왜 해. 하반기 때 예상문제로 풀어. 그러니까 애들 많이 그러잖아. 하반기 때 실전문의고사 위주로 공부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거기서 아 이제 9평에서 내가 1등급 나왔으니까 아 나 이제 완성되었어. 천천히 정리하면 되겠어. 서점에서 이렇게 죽고 기출문제집을 갔다가 아니면 내 거 시그마 기출 완성 천재 막 끌고 와다가지고 천재를 다듬는 마음으로 다시 풀겠어. 이런 거 하면 시그마 기출로 때릴 거야. 알겠죠? 때려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상반기 때만 열심히 해줘. 기출문제. 안 되는 것만 다시 풀어. 킬러 학습은 6평전에 해놓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6평전에 킬러 공부를 해서 6평에서 점수가 좀 뽑혀야 니네가 방향성도 좀 잘 잡혀. 6평은 6평은 킬러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만 6평 킬러는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EBS 반영이 약간 줄긴 하지만 줄긴 하지만 EBS에서 독특하게 다뤄지는 것도 잘 봐. 그게 난이도가 높아져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물리학원은 실질적인 EBS 반영 비율이 한 30% 정도로 느껴져요. 자기들은 맨날 70%라고 맨날 발표하는데 1도 안 틀려. 1도. EBS 반영하라고 10년 지금 된 것 같은데 10년 동안 발표 나중에 항상 발표하거든요. 평가원이 1도 안 틀리고 0.1도 안 틀리고 70% 반영됐다고 맨날 발표하거든요. 뭐예요. 실제 반영 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 킬러는 많이 나오지도 않더라고. 그러나 학습에 좀 일관적인 학습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EBS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건 되게 좋아. 1월 달에 풀 필요 없어. 1월에 나오잖아. 수능 특강. 1월 달에 안 풀어도 돼. 개념 학습 끝난 다음에 풀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어. 그렇지만 6평 전에 풀기를 요청은 드립니다. 알겠죠? 즉 6평 전에 개념과 기출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EBS 수특을 정리하듯이 풀어보고 안 풀리는 거 찍어놓고 6평 보고 6평에서 실수한 것들이나 좀 나에게 생소한 것들 그런 것들 정리하면서 수특 안 풀렸던 거 풀고 기출 안 풀렸던 거 풀고 그리고 이제 실전문제 풀이로 7월 정도 일반적으로 고3으로 따지면 여름방학 정도죠. 여름방학부터 실전문제 풀이랑 모의고사를 그때부터 집중하는 게 좋아. 상반기 때도 뭐 각 모의고사들을 대비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한 번 정도 풀어볼 수 있지만 당연히 실전문제 실전문제는 하반기 집중 7월 이후 집중 진짜 집중은 9평 이후 알았죠? 풀었던 모의고사로 테스트하지 말고 풀었던 기출로 기출모의고사 이런 거로 테스트하지 말고 저도 뭐 3월 학평전에 기출모의고사로 이렇게 무료 강의로 제공은 공개특강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건 3월을 위해서인 거지 3월은 기출만 풀어도 되니까 기출모의고사 몇 번 보면 3월 그냥 잘 볼 수도 있잖아요. N수잖아. 알잖아. 너네. 수능이 그러냐? 말도 안 되죠. 하반기 때 기출모의 안 돼. 기출모의 풀면 안 돼. 풀었던 모의고사로 테스트하면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약간 사실 문제가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새로운 제작된 문제들로 연습하는 게 수능의 감각을 끌어올릴 올해 수능의 감각을 끌어올리기에는 더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모의고사를 하반기에 좀 집중을 해주고 실전문제 풀이야 뭐 여러분들이 문제집 같은 건 계속 풀어줘야 되니까 쭉 하반기 때 풀어 나가면 돼.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잘 생각을 해봐라 N수들아 고3 공부할 때 얘기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지? 맞잖아. 그렇게 공부하란 얘기야. 고3처럼 공부하는데 너희들의 학습량 순공시간은 훨씬 많잖아요. 거의 하루에 12시간에서부터 기숙학원에 있으면 거의 17시간까지 나오거든요. 순공시간이 많잖아. 남들보다 일반적인 고3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약간 좀 마음을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는 독한 마음으로 막 시작하는데 너무 이게 경직되어 있으면 금방 확 풀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1월 달에 애들이 현강에서 2월 달에 시작할 때 제수생들 보면 눈이 이렇게 불하려. 눈을 불하려. 나한테 욕할 것 같아. 내가 수업 잘못하면 뭐 던질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경직된 애들이 한 달 후면 더 빨리 풀어지더라고. 그러지 말고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내가 꾸준히 하겠다 라는 담담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야. 슬럼프 없는 자기관리가 N수생의 키워드 아닙니까? N수합격의 키워드? 슬럼프가 없어야 돼. 슬럼프. 슬럼프는 어떤 이유에서 공부를 못하는 시기가 이렇게 연장되는 걸 슬럼프라고 하잖아. 그런 거 없이 자기관리 자기통제하면서 가는 거야. 알겠죠? 나는 그거에 약간의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줘요. 알겠지? 지금 좀 마음도 막 피폐해지고 어쩌면 좀 체력적으로도 피폐해졌을 수 있는데 나가서 좀 달리고 꾸준히 좀 달려. 1월달에 좀 달려. 2월달에 좀 달리고 이렇게 체력도 끌어올리고 정신상태 나태해진 정신상태도 바로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저는 또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N수생들도 저를 또 많이 선택을 해주고 현장에서도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알겠죠?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컨텐츠로 올해 2022 수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